지금 아이스크림 비디오 촬영 현장에 엄마야! 어땠어요? 틀렸어요?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귀여움 중인 릴리예요 싱글 예,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나올지 달콤하고 핸드스파드 손질있어 우리 볼 수 있는 비린데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 킬링 파트? 되게 시원 상큼하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바라인척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영상통화로 인사를 해봤고 각자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아아 너무 행복합니다 원쥬야 원쥬 원쥬 소녀소녀 쓰러울 우리 아이스크림 빨리 or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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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